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자영업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선된 뒤에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호 정책을 외면하고 오히려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도심 거리에는 대기업들의 복합 쇼핑몰이나 대형 프랜차이즈 상점들이 속속 들어와서 자영업자들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그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심층 분석했습니다. 정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철 홍대입구역과 바로 이어진 한 영화관. 소비자들은 4층에서 영화를 보고 2, 3층에서 식사를 한 뒤 자연스럽게 아래층 신발매장과 그 아래 생활용품 매장에서 쇼핑을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바로 옆 지하철역으로 빠져나갑니다. 재계 30위권의 한 그룹이 2년 전 이 건물을 사들인 뒤 자신들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음식업과 쇼핑 매장들을 한 곳에 모아 만든 이르막 복합 쇼핑몰입니다. 건물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 쇼핑객들은 편해졌지만 주변 상인들의 한숨은 늘었습니다. 건물 안에서 매출 타격이 거의 천 단위로 면청이 확 줄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건물만 딱 특혜를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주변 거리로 나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곳은 서울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곳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홍대 걷고 싶은 거리 입구입니다. 최근 2년 사이 대기업이 수입한 옷과 신발을 파는 매장들이 양쪽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원래 이곳에서 신발을 팔던 상인은 이제 구석 골목으로 밀려났습니다. 유발자리를 하고 있다가 저희가 거기 건물 쪽에서 올려라 해가지고 안 맞아가지고 이쪽으로 온 건데. 결국 대기업이 지역 상권을 침투하면서 임대료가 올랐고 임대료가 오르니 일반 자영업자들은 밀려났다는 말입니다. 근처에서 신발을 파는 또 다른 상인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쪽대급이 왔죠. 다 올리죠. 이 사람들도 올려가는데 자기네들도 나 같아도 내가 건물 갖고 있었는데. 그는 얼마 받는데 똑같이 올리려고 하는데. 건물주들 입장에서는 세련된 인테리어로 건물을 살려주고 임대료도 안정적으로 많이 주는 대기업 상점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 상인들로서는 죽을 맛입니다. 죽자는 거지. 니네 죽어버라지. 니네하고 왜 하면 게임이 안 돼 이거잖아. 도대체 얼마나 많은 대기업이 지역 상권에 침투해 있는 것일까. 뉴스타파 취재진이 이곳 홍대 상권을 표본삼아 체계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90% 이상의 상가들이 5개 업종에 집중돼 있었고. 그 가운데 유흥주점업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업종 모두에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상점들이 대거 진출해 있었습니다. 대기업 계열 매장은 홍대 상권 전역에 걸쳐 164개가 있었고. 그 가운데는 롯데리아, 엔젤리언스 커피 등을 보유한 롯데 계열이 36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도에서처럼 대기업과 대형 프랜차이즈 상점들의 밀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중소자영업자들이 심각한 경쟁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명원 씨의 신발 가게 반경 200m 안에서도 최근 2년 사이 대기업이 판매하는 대형 신발 매장 3곳이 들어왔습니다. 50% 이상이 떨어졌어요. 아 50% 이상이요? 그렇죠. 그래서 접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새로 리모델링해도 떨어지는데 그거 저희 입장에서 많이 손해져요. 소상공인이라고 상상할 수 있는 표정을 마련하겠다. 말대로 그렇게 해요. 자태 그러지 않거든요. 일단 들어서게 되면 영리 추가하다는 부분은 일단 내가 사야 되기 때문에 이거 자영업자 다 죽고요. 기본적으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다 죽게 됩니다. 같이 죽게 공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돈이 될 만한 상권에 진출한 대기업을 막을 수단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홍대에서 20분 거리. 고층 빌딩이 질비한 상암 DMC의 2만 6천 제곱미터가 넘는 거대한 부지에도 롯데에 복합 쇼핑몰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식당가, 영화관까지만 모인 대규모 쇼핑몰이 들어선다면 인근 시장 상인들의 매출이 떨어질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2004년도에 상암동에 까르프가 들어오면서 대형마트가 하나 들어올 때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저에게 경험을 한 바가 있는데 그때 이 지역의 시장 4개가 없어지는 상황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 복합 쇼핑몰이란 것은 대형마트의 한 20배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복합 쇼핑몰은 주변 상권을 말 그대로 초토화시켰습니다. 서울 강서 지역에서 숨꼽히던 50여 년 역사의 공항시장은 바로 옆에 롯데 복합 쇼핑몰이 들어선 이후 쇠락을 거듭하다 이제 사라지게 됐습니다. 롯데 쇼핑몰이 들어선 이후 불과 5년 만에 시장은 텅 비었습니다. 한 지역에 복합 쇼핑몰이 생긴 뒤 주변 상권의 매출이 점포당 월 평균 1,300만 원 약 47%가 감소됐고 음식 업종의 경우는 매출 하락폭이 79%에 이르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지역 상권에 침투하면서 중소 상인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지만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입니다. 지난 정부 때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 업종 잠식을 막겠다며 만들어진 동반성장위원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동반성장위로부터 동반성장 지수를 받겠다고 참여한 대기업은 2015년 현재까지 137개, 전체 대기업 집단에 속한 1,696개 사의 10%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나마 동반성장위가 어떻게 동반성장 지수를 매기는지도 명확치 않습니다. 동반성장위는 매년 대기업들의 상생 노력을 평가해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등 4개 등급의 동반성장 지수를 발표합니다. 등급의 미흡이나 분량은 없고 보통이 가장 하위 등급인 것도 우습지만 2014년 양호로 평가된 농심, 우수로 평가된 아모레퍼시픽, 현대모비스, 최우수로 평가된 LG유플러스, LG전자, KT 등이 2014년 이후 공정거래위로부터 지위남용 혐의를 받아 과징금 처분을 받은 대목에 이르면 동반성장위원회가 왜 존재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아무 권한이 없는 명목상의 기구인 동반성장위보다 중소기업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적 권한을 가지고 대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규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말씀드렸듯이 민간자율의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한 거라는 자기의 어떤 목적, 설립 목적 때문에 그런 걸 못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 적합국청의 주무관층인 중기층이 그런 권한을 행사해야 되죠. 정부 출범 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행복하셔야 된다. 행복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야 국민 행복시대가 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굴에 웃음꽃이 피실 수 있도록. 활짝 웃으시는 모습을 보는 것을 제 소원으로 생각하고.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골목상권을 노리는 대기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적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면 여당은 이런저런 핑계를 들며 거부해왔다고 야당 의원들은 말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재벌대기업이 이해에 사실은 보습되거나 그 저항, 그 압력들을 정부 여당이 많이 의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정부 내 관련 부처인 중소기업청도 민간이 자율적으로 상생 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중소상공인 보호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자율 영역으로 상생 방안을 만들고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그런 의미잖아요. 중소상인 다윗과 거대기업 골리앗의 싸움은 지금까지도 항상 대기업 골리앗의 승리였지만 정부는 그것이 민간 자율이라며 여전히 구경꾼 노름만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중소상인들의 설 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정정은입니다.